여러분 저희 공부하고 있거든요 채팅창 제일 위에 눌러보시면 사이트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한테 만든 거 알아서 골라서 사세요 잘하고 있어요 향도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머리끼도 부들부들해지고요 아셨죠? 이 팩이 정말 좋다면 간장 원샷더래요 정말 좋으면 언니가 먼저 밥 마시면 나도 밥 마실게요 내가 밥 마시고 준 거예요 언제요? 언제 마셨는데? 나 뭡니다 이건 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밥 마실게 언니 밥 마실게 어 그래요 아 언니가 먼저 마셔야지 내가 한두 번 낚여야지 야 남아에는 중천금 와 닭이 또 주민등록번호 바꿨다고 어머나 나 남자 취급하는데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 진짜 야 야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데 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 야 남아에는 중천금이야 이걸 어떻게 어? 이건 아니지 이거 죽어 언니 나 안 돼 좋은 건 아무부터 먹어야죠 아유 형님 먼저죠 그럼요 나 형님 아니거든 와 진짜 최고다 이거 여태까지 안 바꾸고 뭐 했대 언니 그럼 왜 이제 가서 바꾸었대 왜왜 여태까지 안 바꾸고 뭐 했을까 야 야 와 진짜 사진이야 이날 피곤했을 법도 한데 진짜 여러분 이 민증 사진이 우리 태국 드론을 찍은 거에요 피곤할 법도 하다 이쁘게도 나오네 이것도 찍는데 내가 알아냈잖아요 어떻게 줘 있어요 뒤집으시게 어떤 젊은 언니인데 오샵도 알아서 오샵을 알아서 뭐까지도 길게 줘 뒤집어져요 나 여권사진 바꾸고 싶거든 너무 약간 저기 너무 온 거 같이 생겨가지고 나 왜 이렇게 까매요 얼굴이랑 너무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실제로도 그래요 얼굴이 너무 화해인데 오늘 어떡해 나 왜 이렇게 까매 얼굴도 태워 그냥 나 너무 까매 여긴 하얘 이제 까매졌어 그라데이션이네 살짝 많이 탔어 오키도 감자도 탔어요 그걸 꺼내 놓나봐 네 많이 꺼내 놓으니까 탔어 감자도 까매요 아우 알고 싶지 않다 육즙옷기 옷 입어요 요즘에 어디가 내가 뺏어 입었어 입고 나와봐요 아우 미안해요 방송용은 아니에요 너무 보여요 안 돼요 어디가 이게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울한 추자님을 위해서 보여달래 그래서 있다가 대기심에서 언니만 보여주자 아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럼 나가라 아우 왜 그래 아니 나만 볼게 아 그럼 홀 가자 저기 대기실 가자 그니까 입고 있어봐 입고 요 앞에 와봐 나만 볼게 진짜 나만 볼 수 있겠어요 아니 먹으면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뭐만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아니 언니 지마를 더 내려요 아니 이게 여기 바지까지 있는 거라니까 언니 이게 바지야 그니까 더 내려 더 내려서 안돼 백돈마 아 그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아니 이거를 더 내려야 돼 아이고 니가 입을 줄 몰라 얼굴이랑 같이 나오고 싶잖아 아니 앉아요 빛들이 안 보이게 앉아 아우 더워라 아우 아우 덥네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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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웠어 언니 어 너무 즐거웠어 즐거웠으면 했어 이번 즐거우면 됐어 아니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우 자꾸 올라가네요 옷이 여러분 아니 밑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우 너무 섹시해요 장추대를 위해 살려면 위에 한 번 불사드릴 수 있다 아우 아우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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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셋이 이거 똑같이 사서 제로투 하는 거 같아요 난 그 생각도 했었어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볼에선 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아우 아우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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